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시흥 월고포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채미나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흥 월고포구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시흥시가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월고포구 미래탁공원과 해안가 일대에서 시흥 월고포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시흥 월고포구축제는 2021년 경기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월고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해마다 열리는 축제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모인 이번 축제의 개막식 현장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열기를 띄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월고포구축제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이겨내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이 축제 마음껏 즐기시고 내년은 더 성대할 것이고 내후년은 더 아름다운 더 멋진 월고포구축제가 될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먹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어선승선체험, 맨손고기잡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뿐만 아니라 해산물식당과 먹거리 장터도 열려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먹거리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초대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육중한 밴드 김태현, 나태주, 남진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해 무대를 빛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에서 월고에서 산다는 자부심으로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10회 시흥 월고포구축제 현장에서 KBPS 채민아입니다.